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이죠. 전국열차 출발하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나시네요. 화나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요즘에 정치 보면 화나고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많고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께는 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기차 소리가 아주 힘차인데 대한민국 기차는 그런데 북한 기차는 지금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게다가 또 검수 품목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주말에 또 기차를 두고도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건데요. 또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이다라고 발언해서 이게 지금 주말 화제의 뉴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이고 영상까지 그렇게 리얼하게 다 보도가 되면서 사실 국민적으로 많은 실망을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깝고 이런 게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아픈 손가락 문다혜 씨가 참 가지가지 한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남편의 불법 취업 청탁 그리고 또 뇌물 등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영상을 보니까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혈중알쿨 농도가 0.14라는 거 아닙니까? 0.8 이상이 면허 취소인데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3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술을 먹으면서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당시에 우회전하는 차로에서 자회전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충돌된 것도 당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찔한 어떤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전직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전 행위라는 게 2018년도 10월달에 당시 22세에 꽃다운 나이로 음주운전 가해자에서 사망된 윤창호 씨였던 걸로 당시 국무회의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는데 과연 본인의 발언을 딸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사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문다일 씨하고 말씀하신 의혹들 수사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임박하니까 당 차원에서 대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곤란합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그것이고 또 그다음에 문대희 씨의 그런 전정권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런 현재 검찰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안은 같은 선상이 아니라 별개의 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 차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만든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에 오르락 내리고 있어요. 그럼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광주형 일자리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GGM,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회사가 만든 캐스퍼. 캐스퍼가 두 가지 종류인데 캐스퍼 SUV가 있고 또 캐스퍼 일렉트릭 전기차가 있습니다. 한 107시 정도의 중소형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퇴임 이후에 내가 몰겠다고 해서 1호로 해서 일명 문진카라고도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올해 4월에 문다이 씨한테 정렬을 하고 또 그게 또 체납이 됐더라고요. 네. 과태료. 그런데 저는 이 점을 보고 또 참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 내로남부를 본 게 본인이 퇴임 이후에 이 차를 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정부의 제네시스를 요구를 해서 지금 그걸 몰고 또 그걸 또 문다이 씨한테 줬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어떤 풍상계 반환 이런 것까지 나면서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위선, 내로남부를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구무은이라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 못 기다리겠으면 끌어내려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탄핵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민주당은 탄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에서 나온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는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되고 징계에서 다스려야 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일반 론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권형을 향해서 한 거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정치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 그런 불안과 그리고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이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발끈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선거를 정쟁으로 본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탄핵 공세에 폭주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너무 공간하게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의료대란에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주변의 의사분들이 언제 탄핵되는 거야? 윤석열 전과 언제 마감되는 거야? 그래야 의료대란 끝날 것 같아? 이런 얘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임박했나?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탄핵 과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미혹적인 요소와 절차가 있고 또 국민들께서 먼저 탄핵을 이야기해야 민주당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여당에서도 지금 정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쉽지 않은데 다음에 직권 못하겠는데 이런 불안감을 오히려 반증으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표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이야기됐던 탄핵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게 점점 이제 용어가 지금 에스컬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일부 좌파 시민단체가 강화문이나 서울역에서 시위를 하면서 탄핵을 이야기하다가 그때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집회에 참여를 할 때는 이게 당의 의사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 의원들 한 10명이 모인 탄핵 TF가 만들어지고 또 강덕구 의원이 또 주선을 해서 탄핵 관련된 시민단체가 또 국회에서 대회실에서 행사를 하면서 또 보면 요즘 국회 주변을 1톤 트럭이 몇몇 민주당 의원들 녹음을 해서 탄핵, 김건희, 특검 이런 거 하면서 계속 1톤 트럭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에스컬레이션 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어떤 탄핵을 공공인하게 한 것은 저는 예측된, 예정된 시나리오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입법 폭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은 저는 내년쯤은 진짜 탄핵을 본격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저는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탄핵 소출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까지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나요?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계획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탄핵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1개 의원이 그런 탄핵에 대한 행동을 한 것이고 사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21대 때 저희가 총선 이전에 촉불 행동이 매주 탄핵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가서 지지 발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의원이 저렇게 해도 돼?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탄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거라는 좀 냉철함도 분명히 민주당 내에는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도 위기를 갖고 있을 거긴 한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이게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0월달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야권 국회의원 10명이 탄핵위원회를 또 만들고 집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정된 탄핵 시나리오대로 어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파 진영의 탄핵 어떤 지금 현재 움직임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저는 과연 탄핵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 정부가 설사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탄핵을 비춰봤을 때도 결국은 그런 어떤 탄핵은 어떤 특정 진영에 조금 정권 획득을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얼마만큼 국론이 분열이 되면서 또 국정마비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결국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 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열차를 이렇게 출발시킨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였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측이 됐는데 이제 11월 달 공직선거법과 유정 교사에 대한 어떤 1심 선고가 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탄핵을 촉발시키는 저는 트리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선거 얘기 좀 나가볼게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조국 혁신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본인들이 승리하겠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요? 지금 보면 단일화하고 나서 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박빙 승부로 갈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요. 특히 기존의 여론조사도 그런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부산이라는 이 금정구청장이 분명히 또 그동안은 보수 우세의 그런 지역이긴 했지만 이번에 결과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민심이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강서보궐구청장 선거할 때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씩의 단추가 생기는 것인데 한동훈의 리더십이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번에 부산금정구청장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양쪽에서는 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이번에 총선 때 워낙에 민심이 보수가 집결하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압승을 했거든요. 부산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는 부산이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또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의 실정 문제 여러 가지 민심들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거 결과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한동훈 리더십 상당히 실정으로 아마 와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거는 26년의 지성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총 집중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원 유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한동훈의 리더십이 제대로 평가받는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부산구청장은 그런데 또 호남 선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이번 보궐선거 기초자재천장 네 군데 중에 결국은 관전 포인트는 전남 영광과 부산 검정구가 될 것 같은데 영광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무소속이 팽팽할 정도로 무소속 구청장도 무소속 군수도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또 진보당 그런 어떤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성자가 녹아 될 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였던 리더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지금 검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일단은 정치적 야압으로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지만 결국은 이 단일화의 효과보다는 부산의 어떤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와 특히 최근에 가장 큰 지금 부산의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산업은행 이전 문제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부산 시민의 또는 저는 민심을 또 많이 건드리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대표 리더십 이야기 좀 해보죠. 어제 친환경 의원 20명 안팎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신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내 의원들이랑 밥 먹는 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게 지금의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하구나. 왜냐하면 언론들이 많이 예측을 했어요. 20명 안 될 거다. 20명 다 나오겠냐. 지금 한동훈 대표는 8명 못 모은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도 못하고 실제로 지금 부결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리더십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만찬이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20여 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놀라긴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보도되는 얘기들 인터뷰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좋아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도 당대표 중심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에 그 캠프가 한 번도 제대로 회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 플러스 또 예상회로 조경태, 김재섭, 주진우 의원님이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동훈 용부의 어청가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제 명확히 한 것 같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으로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대응을 할까에 대한 고민 플러스 만약에 정말 그런 이슈들이 방치가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했을 때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이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지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아, 할 말하네? 그리고 행동할 줄 아네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보이는데 소심한 대립각이죠. 예를 들어서 출장 가시는데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소소하게 참석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수동적인 대립각으로는 지금의 한동훈 리더십이 대차게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기에는 아직은 열악하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굉장히 응원하시고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새로운,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정치 신인이 제대로 한번 국민의힘을 변화와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개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고 한동훈 대표 때도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이번에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준석 대표는 탈당했죠. 마포 갈비 선언. 그래서 국민의힘도 잘 되기를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당의 위원장들과 사실 식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이슈가 되는 건 결국은 한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과 있던 일부 어떤 갈등 국면에서 있던 또 뭐 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워낙 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예외적으로 언론이 보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표가 된다면 계속해서 밥을 하루에도 몇 끼를 먹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을 통해서 지금 이번 국감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잘해보자는 그런 어떤 단합된 어떤 의지를 보낸 것은 저는 바랍지간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지 방금 신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국민의 눈높이만 당기적으로 찾는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나 원자력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자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이 됐지만 이탈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탈표 계속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할까요? 오늘도 친한계 의원이 인터뷰 나와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20명의 의원 만찬에서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가야 된다라는 컨설턴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부결을 얘기했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고 법책에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 특검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기대해보면서 국민의힘은 맨날 이렇게 발의 안 하고서는 훈수만 두고 있어요. 그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여당답게 주도하고 이슈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또 자르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윤석열 정권의 칼라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잘하시는데 국민의힘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니까 욕입니까? 그 조언. 국가를 위한 조언이죠. 뭐든지 애정을 갖고서는 애정 지적 평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방금 신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아주 극소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으로 가는 이런 전처전으로 다행히 수가 보이는 것에 동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특검을 하더라도 여야가 동소를 추천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맞는 여야 합의의 한 특검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번 부결된 걸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국회법에서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자꾸 얹게 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략적이고 전국을 마비시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한 이런 어떤 특검에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어떤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끝나고 아마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차곡차곡 또 쌓여서 일사부재의 안 될 것 같아요. 또 추가될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진상조사 착수했는데 리더십으로만 좀 평가 아주 짧게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같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발언 특히나 서울의 소리 같은 이런 어떤 매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비판은 받아야 되고 김대남 행정관한테 빨리 본인이 거치를 결정을 해야 되고 진상조사는 저도 찬성하지만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불이익힌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또 대통령실에 제2의 김대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리는 차단해야 된다. 다만 당대표가 본인 이슈를 본인이 확장시킨 게 맞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열차가 아주 스무스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여유있게 남을 줄은 몰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드렸고요. 지금까지 국가를 걱정하시는 신현영 전 떠오르는 지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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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